네 오늘은 제가 평생에 화두였던 것을 한번 해볼까요? 사실 이거를 이제 오늘 처음으로 저도 저희 집 애들한테 이거를 설명을 해줬어요. 뭐 20대 애들 사실 관심 없죠. 그래도 파이코인 하시는 분들 지금 이 썸네일처럼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은 한 달에 3,700만원을 벌구요. 지금 기준으로. 어떤 사람은 한 달에 390만원 벌어요. 뭐 대충은 그런데 저도 참 이거를 하고 알았는데 사람마다 이 파이코인을 켰을 때 화면이 좀 달라요. 조금씩 다르더라구요 조금씩. 뭐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떤 사람은 매달 3,700만원 어떤 사람은 매달 390만원 최특방패 5-4, 84-71, 0.39, 3.68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보셨잖아요. 그런데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 없이 만들었겠어요. 그래서 아무런 의미 없이 하루에 한 번씩 누르셨던 분들 깨어나시라고 제가 오늘 평생 공부했던 것을 파이코인에 비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뭐 금세 무슨 말인지 아셨을 겁니다. 먼저 보면요. 제가 화식열전 1권을 삼성증권 PB연구소 시절에 썼어요. 그런데 사장이 되게 싫어하더라구요. 너 가서 돈 벌어오라 그랬지 누가 책 쓰라 그랬어. 그래서 제가 2권, 3권 썼다가 그냥 안 내놨어요. 그리고 10년 후에 화식열전 2 썼어요. 썼는데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는 안 해요. 화식열전 3 이제 제가 쓸 거예요. 오늘 화식열전, 세상에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화식열전 3을 3에 제가 꽂혔기 때문에 사실은 파이코인이라는 것도 하고 무료 채굴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됐는데 오늘 한번 그 얘기 드릴게요. 아니 근데 참 여성분들도 계시지만 얼마 전에 그 뭐죠? 발렌타인데이 때 아니 뭐 저한테 초콜릿 하나도 안 주시고 제가 쓴 책 한 권도 사주지 않으시는 분들이 헬링코인 채굴기는 달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남자는 주고 여자는 안 줄까 지금? 아니 너무 의리 없는 거 아니에요? 초콜릿 하나도 안 주면서 채굴기 달라고 그러시고 아무튼 이 화식열전에 참 제가 삼성증권 PV연구소장 할 때 화식열전 안 썼으면 좀 사장한테 미움을 안 받았을 텐데 사장도 임기직이기 때문에 실적을 내야 되는데 주새끼 말이지 치사하게 말이지 책만 쓰고 이 화식열전 3에 대한 얘기를 파이콘과 연결시켜서 말씀드릴게요. 금세 이해하실 수 있게 말씀드릴게요. 삼하천 하루방 화식열전 3에 의하면 코인이나 더 큰 무료? 사실 무료 아니죠. 노력 많이 해야 되죠. 오늘 제가 하는 것도 무료 같지만 무료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무료 채굴로 삼하천 하루방에 의하면 무료가 아니에요. 부자가 되고 싶거나 큰 부자가 되고 싶거나 성공을 하고 싶으면 반드시 알아야 될 숫자가 있는데 그게 10, 100, 1000, 3000이란 숫자예요. 사식열전 3에 의하면 이 말은 아시죠? 10시 일반 숟가락 10숟가락이면 밥 한 그릇 나온다는 소리죠. 10이란 숫자 나왔죠? 1당 100 다 아시죠? 100명을 감당하려면 대단한 거죠. 싸움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김도한만 이게 됐다 그러죠. 일기당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말에 올라타가지고 천명을 대적하다.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에 영계소문만 이게 가능했다고 해요. 무료으로 하면 삼천대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치우천왕이 삼천명을 했다 그러죠. 십시의 일반 일당백 일기당천 삼천대천 이 숫자가 화식열전 3에서 큰 부자가 될 때 삼천 같으면 큰 부자고 열 같으면 그냥 먹고 사는 거고 백 같으면 그냥 부자라는 소리 듣고 삼천만 돼도 거부라는 소리를 듣죠. 십은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거 백은 부자라는 소리를 듣는다. 천이라는 것은 억만금 부자라는 소리를 듣는다. 삼천 같으면 정말로 뭐 아주 큰 부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팔코인 하시고 다른 무료 채굴 코인 뭐 사토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무료코인 채굴방인가요? 무료코인 채굴 우리 댓글 달아주신 분도 계신데 그런 분들 정말 소중한 분들이에요. 제가 나중에 화식열제한 3 같은 건 할 때는 다 찾아보고 만나고 도움도 받고 싶은 사람들이죠. 10, 100, 1000, 3,000 자 보시죠. 어제 이걸 썸네일로 제가 달았죠. 그러니까 일파이 코인이 100불 가는 거는 간다. 가는데 지금 적정가로 지금 적정가로 보게 되면 11.63불이다. 뭐 시장 자체가 같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11.63불이면 한화로 14,000원 정도로 잡자고요. 적정가로 Other things being equal Satellis Peribus 모든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그런 뜻이거든요. 14,000원으로 적정가로 보자 말이죠. 뭐 최악의 경우 1,200원 보셔도 좋고 최고가는 볼 필요 없고 일단 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최악의 경우로 최악의 경우로 볼 수도 이 두 가지는 봐야죠. 최악의 경우와 적정 오늘은 제가 적정가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적정가요. 파이코인을 보시게 되면 여기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 밑에 번개표 밑에 0.39 파이 퍼 아워 3.68 파이 퍼 아워 이게 뭔 소리냐 관심을 가지고 이제 핸드폰 채굴이 앞으로는 채굴률이 줄어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시간에 1파이가 어떤 사람이 된다 그러면 하루는 24시간이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24파이잖아요. 근데 24시간마다 제때 제때 누르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별로 없어요. 근데 아무튼 뭐 봐주자고요. 24파이 30일이에요. 그럼 한 달에 720파이에요. 720파이가 제가 14,000원으로 적정가로 본다 그랬어요. 1시간에 1파이가 되면 이 사람은 월 1,800,000원이 버는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내리고 다른 코인 가격이 다 내려 있는데 내린 가격을 기준으로 해도 이게 1파이가 되면 이 사람은 월 1,000,000원을 버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갈까요? 이 사람은 5명 했어요. 1시간당 0.39파이에요. 1시간당 0.39파이면 24시간이면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게 24시간으로 잡아줘요. 그러면 하루에 9.36파이를 얻어요. 9.36 곱하기 30이라면 한 달에 280파이를 얻어요. 280파이면 14,000원만 해도 US달러 11불만 가도 월 390만원이 들어와요. 이해되시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거꾸로 이분 이분은 3.68파이 포아워 에요. 24시간 이분은 뭐 아무튼 이분은 아마 자기가 알람 해놓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하루에 88.32파이가 채굴이 돼요. 88.32파이 곱하기 31을 하면 이 사람은 한 달에 2650파이가 생겨요. 2650파이가 14,000이 되면 이 사람은 월 3,700만원이 생겨요. 이분은 84분한테 84분의 팀을 이루고 있죠. 이해되시죠? 1파이가 시초가가 얼마다 파이가 얼마까지 갈 것 같으세요? 가 아니에요. 이분은 아직 100이 안 됐죠. 10은 넘었지만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아직 10을 채우지도 못했죠. 화식열전 공부 안 했죠. 이분도 그냥 화식열전 공부 안 하고 그냥 자기가 100이라는 숫자를 아직 못 맞춘 거죠. 걱정 하지 마세요. 대책이 화식열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 화식열전 3권 원문인데 관중 지역의 상인과 거상들은 대체로 전시들이었다. 전장이라는 사람과 전란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밖에 위시도 있었고 율시도 있었고 안능 지역의 투시도 그랬다. 이 사람들은 억만금의 부를 지녔다. 억만금은 일기당 천이에요. 천이 되어야 돼요. 이들은 부자들 중에서도 두드러진 사람들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벼슬을 얻어가지고 한 고울을 다스리는 그런 세금 걷는 사람도 아니었고 나라에 공을 세워 땅을 받아가지고 어떤 봉토나 녹봉을 받는 사람도 아니고 교묘한 수단으로 법률을 범하거나 법률에 부족한 틈을 찾아서 나쁜 짓을 행해서 부자가 된 것도 아니다. 이 전시, 위시, 율시, 두시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부자됐느냐? 세상의 이치를 추론하고 예측하여 코인 세상 왔잖아요. 4차 산업 왔잖아요. 사물인터넷 세상 왔잖아요. 핸드폰으로 채굴하는 게 파이코인으로 통해서 왔잖아요. 세상의 이치를 추론하고 예측하여 그 판에 맞는 포지션으로 행동함으로써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세상의 시운 세상의 타이밍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의 시운에 순응하여 거기서 이익을 얻고 그 기회를 비껴가지 않음으로 해서 이익을 획득하여 재산으로 모으는데 성공한 후 자신의 본래 근본자리로 돌아가 분수에 맞게 사는 사람들이다 처음에는 과단성을 가지고 일체 변화하는 세상에 몰입하고 뒤로는 세상 돌아가는 대로 떳떳이 도리를 지켜 자신이 할 바를 지켰다 그 세상 사리의 변화에 올라타는 데는 절도가 있었고 순서도 지켜서 그래서 좋게 세상의 흐름에 올라타는 기술적 묘미를 부려 돈을 벌게 된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화식년전 3의 사실은 핵심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샘플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료체국 탐사대 이런 분들 나중에 한번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 파이코인 하나로 이거를 이제 계획을 하고 있지만 가령 보세요 그러면 천하고 백하고 파이코인 천명까지 지금은 참 뭐 앞으로 채굴률이 떨어진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천명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외국어 뒤져보니까 FOC는 Free of charge 라는 소리예요 돈은 안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이거 한 천명이 되면요 천명이 되면 이게 한 천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거진 지금보다 한 백배 정도 되잖아요 월 3억 7천 정도 떨어지잖아요 예를 들면 그죠 천명이 되면 넘겠죠 손옥민 연봉하고 비슷해요 손옥민이 주급 2억이잖아요 손옥민 받는 거랑 비슷해요 그 대단한 손옥민하고 천명만 되면 화식열전에 삼하천 할아버지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뭐 쉽지 않죠 이제 노드가 생기죠 제가 노드 한번 살라고 그랬더니 컴퓨터 한 대 백만원이라고 그랬죠 노드는 노드는 그냥 채굴하는 것보다 채굴율이 높아지겠죠 노드 컴퓨터 열 대 열 대 자기가 다 자기는 1인당 이것도 뭐 하나밖에 안 되는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이제 열 대다 자기만 생각하지 마시고 가족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24시간 돌아가는 거 그럼 천만원 투자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어떻게 될지 뭐 아직 채굴율이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이런 기회도 있다라는 거죠 헬리움 코인 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실 거예요 꼭 파이코인에 묶어두지 마시고 다른 데도 연결시켜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그 천명 여기 노드 컴퓨터 이거 열 대 헬리움 채굴기 100대라고 해봐요 100대라고 해봐요 10, 100, 1000 3000이라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것도 F4C 그러니까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대당 300만원일 때 300만원일 때 100대는 뭐 3억이죠 그래서 이게 헬리움 코인 같은 거는 한 대 두 대 사갖고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열 대 사서 소용 없어요 자기가 열 대 사서 갖다 놔도 아무 소용 없어요 정보를 주고 받고 데이터가 쌓이고 데이터가 어디에 IDC 센터에 모여야 되고 그래야지 저장된다면 한국의 헬리움 채굴기 제가 보니까 이렇게 채굴기 있더라고요 채굴이 거진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1200대 돈 질러갖고 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옮겨야 되는 거예요 계속 계속 옮겨서 이게 진이 잘 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 헬리움 채굴기 1000대 갖고 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 이게 1000 10 100 1000 이런 게 화식열자는 하루방에 의하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가령 이제 그러면 헬림코인 헬림코인 간단하게 제가 헬림코인으로 설명을 드려도 뭐 헬림코인 지금 보니까 23.87 부대요 30개 채굴 나중에 하고 월 30개 필리핀처럼 반간기가 됐으니까 30개가 채굴된다고 봐요 그러면 본사가 15개 가져가고 관리자하고 채굴기 갖고 있는 사람이 15개 가져요 그럼 현 24불 기준 15코인이다 360불이에요 360불을 나눠 먹는 거예요 월 43만원이에요 월 43만원 한 채굴기에서 월 43만원 근데 채굴자가 30% 갖고 관리자가 관리자가 채굴자가 70% 갖고 채굴자가 30% 갖는다고 쳐봐요 그러면 300만원 들여서 월 30만원이에요 괜찮죠 월 30만원이에요 아주 최악으로 나온다고 해도 제가 근데 이게 100이다 10이다 그러면 300만원이죠 10대면 그죠 100대면 3000만원이죠 1000이면 3억이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게 100개가 나온다 100개가 나온다 그러면 월 100만원이 되는 거예요 파이코인하고 똑같아요 파이코인도 제가 지금 지금 14,000원이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17,000원이 될 수도 있고 12,000원이 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 1200원은 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12,000원이 될 수 있고 17,000원이 될 수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 움직이겠죠 앞으로 4차 산업 세상 와요 블록체인 세상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적정가라고 본 거예요 100불 간다 그러면 이게 14만원이에요 14만원 가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매달 3억 7천만원 버는 거고 이 사람은 매달 3,900만원 버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자기 혼자 이렇게 하는 거랑 삼하천 할아버지의 철학에 의하면 10 10 10명 100 1000대 100대 1000 1000명 1000대 3000 자기 혼자 꼭 3000 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 사람 제가 그래서 헬린코인 하는 사람들도 이게 클러스터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같이 할 수 있게 하려고 지금 꿈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이게 파이코 이게 이제 지난번에 얼핏 말씀드렸지만 이제 화식열전에 가면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에서는 술항아리 1000 간장이나 식혜항아리 1000 드럼통 1000 1000장 1000개 1000트럭 1000장 1000 어떤 건 대나무같이 좀 얇은 것만 100대 1000대 1000 1000 1000 말 250마리 왜 왜 왜 왜 동물은 250마리인지 아세요 다리가 4개잖아요 1000 1000 양 돼지 이건 500마리로 1000쌍 다리 그래야 1000이 되는 거예요 사람 100명 천근 천필 천섬 천말 천압 이렇게 축 어떤 거는 대추나 밤처럼 조그만 건 3000 그래서 이런 거 뭐 다른 책을 하셔도 좋은데 이거 다섯은 기본이고요 다섯은 기본이고 열까지는 하세요 열 넘으신 분은 백까지 하세요 사람 그렇게 모으는 거 쉽지 않죠 그러면 기계로 하세요 그래서 10 100 1000 3000을 자기가 못하면 아 여기에 노땅들 꼰대들 많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 50 넘은 사람들 많잖아요 이런 걸 자기가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 애들이나 후배들 전해주면 그거를 된 거지 꼭 돈 줘야 돼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 그냥 말씀드린 거 아니다 오늘 화식열전 이거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다 뭐 거꾸로 1200원이라고 해서 1200원으로 해서 매달 지금 매달 370만원도 됐고 매달 39만원도 좋아요 그러나 이러한 프레임과 이러한 얼개를 알아두게 되면 단가가 높은 거로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파이코인 하시는 분 헬림코인 하시는 분 뭐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무튼 같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가급적 비용이 안 들어가는 쪽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저는 아프리카 하고 저기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정말 돈 없는 사람들하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도 의리는 있어야지 초콜릿도 하나 안 보내면서 그러시면 안되죠 사람은 의리가 있어야죠 그쵸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가정이지만 14,000원 대부분 다 10불은 넘어간다고 보시더라구요 근데 14,000원 11불 정도 지금 기준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당장은 네 아무튼 뭐 좋은 얘기잖아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 감사합니다.